안녕하세요. 아재TV 인사드립니다. 오늘은 재밌는 아이템, 근데 오늘은 리뷰 영상은 아니에요.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제품 바로 이 제품입니다. GNG의 레버 AR-15라는 에어소프트건인데, 특이한 총입니다. 아무튼 그거는 리뷰 영상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거고, 이 제품은 GNG에서 아주 따끈따끈하게 출시를 해서 국내에 정식 수입됐고, 저는 예약 구매를 통해서 지금 제품을 받았습니다. 하지만 제품을 받았을 때 이 제품에 대한 리뷰보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사항이 하나 있어서, 제가 빠르게 이 영상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제품을 구매를 하게 되면 노즐이 하나 동봉이 되어 있을 거에요. 이 노즐, 기존의 노즐도 장착이 되어 있고, 또 추가로 노즐이 하나 더 있습니다. 이렇게 노즐이 하나 더 있고, 이 노즐을 어떻게 교체를 해야 되는지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에요. 에어소프트건을 좀 그 잘 아시는 분들도 이 제품은 아주 생소한 모델, 특이하죠. 이 하부는 가스 라이플인데, 상부는 전동과 호환이 되는 아주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. 이 노즐을 교체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노즐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공구가 하나 필요한데, 뭐 없어도 됩니다. 이렇게 고무망치 하나, 이 밑에 받치는 이 몰랑몰랑한 고무로 된 것, 그리고 핀펀치가 하나 필요해요.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을 통해서 교체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상부 리시버 앞쪽에 여기 보시면은 이 부분에 핀펀치, 이 앞부분에 리시버 고정하는 핀이 있습니다. 이거를 이 고무에 받치고 핀펀치로 이렇게 대고. 딱딱딱딱딱딱하면은 딱 됐죠. 탄창은 미리 빼두시고요. 그리고 나서 핀펀치를 딱 빼게 되면은 얘가 앞으로 그냥 이렇게 빠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빠지게 되면은 이거는 전동권과 같다 했죠. 이렇게 전동권용 이 챔버랑 이너바렐이 그냥 빠지게 돼요. 이거는 손 안 들고. 될 겁니다. 이거는 그대로 두시고요. 여기서 우리가 교체를 해줘야 될 것, 이 앞쪽에 노즐 보이시죠? 이 황동색 노즐. 이거를 지금 이 동봉된 이 노즐로 교체를 할 거예요. 교체하는 방법. 장전발을 담기시면은 이렇게. 뒤로 갑니다. 그러면은. 요 노즐의 앞쪽에 뭔가가 이렇게 걸려 있어요. 별도의 공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. 조금 더 확대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. 요렇게 보시면은 요 노즐. 요 노즐 아래쪽에 요 플라스틱 가이드가 보일 거예요. 요거. 누르면은 내려갑니다. 요걸 누른 상태에서 플라스틱인데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십시오. 요거를 누르면 내려가고요. 앞쪽에서 밀어주면은 이 노즐이 요렇게 빠지게 됩니다. 그러면은 요 노즐을 빼고 우리가 동봉된 요 새 노즐을 요렇게 요렇게 해서 요거를 살짝 누르면은 요렇게 고정이 되는 방식이죠. 자 요렇게 해서 작동을 하면 됩니다. 다시 상불이 10번은 마찬가지로 요 앞쪽에 요렇게 요런 식으로 요렇게 딱 맞춘 후에 요거를 요렇게 손으로 하고 마지막에 요렇게 하면은 노즐 교체 작업이 마쳤습니다. 자 노즐을 교체하는 방법 참 쉽죠. 구매하셨을 때 노즐을 어떻게 교체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은 제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. 이 제품의 리뷰는 빠르게 시간 내에 리뷰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.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리뷰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. 리뷰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.